안녕하세요. 한국의 한념과 맛집 먹자고는 우리집의 김수호입니다. 오늘은 여기 코엑스에 나와있습니다. 코엑스에서 살인전이 열려있는데요. 살인전이 열려있습니다. 여기에 정봉채 작가님이 작품을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새로 생신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머리 링새로 생신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욕을 지금 다 준다고 합니다. 터누벨 사진이 많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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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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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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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